음 아 수호사스4를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 전 저 기자가 풀어오라고 6백개 아 이게 끝인가요 아 그렇구나 아 아 4해봤자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 아 보공 30% 주는군요 이야 아 이건 아직 안되고 6개 찍으라면 다 찍으라는거 아녜 다 찍는거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신상이 완성인가요 아 이걸 하면 좋고 30이 올라가면은 데미지도 30 올라가 올라갔나요 올라갔나요 아 키설정이 문제였네 무섭다 다른 데나 밖에 묻었다 아 여기서 안써지는구나 아 없군요 기대가 되는군요 확실히 확실히 이런거 찍고나서 하면은 뭐라도 더 주니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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